우리가 상의대원장을 존댑니다. 지랄하고 국회의원 나가기 날이 새했네. 요즘 국회의원은 인사만 정도 외우고 다녀야지. 사람이 인맥관계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이 이쁘면 주는 것이 이쁘잖아요. 그치요? 우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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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못생긴 애 하나 있잖아요. 둘이 이쪽 애가 조금 못생겼어. 제가 영시마에요. 요번 초 그리고 여러분께 와가지고 참 있는 공연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품바 중에서 최고! 아버님 인정하시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영시마입니다. 꼴깍도 잘 빠졌네. 나와서 인사해. 나와. 옳지. 옳지. 건방떨어? 건방떨어. 정말. 차려 영시마를 소개합니다. 대간배기 숙이고 격례. 염병하고 앉았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옳지. 이쪽도 보고 차려 영시마를 소개합니다. 격례. 박수가 없어서 안한대. 지랄하고. 아이고 승길이. 야 승길이 잠깐 못됐거든. 얼굴은 이쁘대. 성깔이 탈이야. 어찌. 차려 격례. 염병하고 앉았네. 나 미친것다 이거. 그래. 그럼 이제 이쪽 보고 인사해. 이제 이쪽 보고. 이쪽은 박수 많이 쳐주세요. 자 다음은 최고의 품바지. 우리 영시마를 소개합니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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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인사를 순서적으로 하고자 빠져네. 공통하게 해야지 그냥. 아이고. 그럼 오늘 셋이 끌어왔어요. 음향실 우리 음향 단장님이세요. 기둥아 인사해. 여긴 미리 하는거야. 옳지. 이 새끼가야 저보다 나이가 네 살이 많아요. 얘가 형이에요. 옳지. 너도 인사해. 저 놈 중앙에다 대고. 차려 대간배기 숙이고 격례. 여러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얘가 학교를 좋은 데를 나왔어. 제가 보니까 제가 숙명기대 산부인과를 나왔더구만. 그래서 인사가 싸가지 없어. 인사는 내가 제일 이쁘게 해. 지금 들어보니까 즐거운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시장이라고요. 크게. 여기가 무슨 시장. 중앙시장. 엄마 중국이 고향이야. 발음이 좀 그러네. 여러분의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공연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박수를 많이 주시는 분의 안에서는. 선물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집에 가시면 시가 한 28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나씩 나눠 드릴 테니까. 조금 더 빼도 봅니다. 박수들 많이 보내주시고. 즐거운 시간을. 저희들이 하는 것만큼. 사랑과 우정에 박수 힘차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려.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성원이로 치면 돼요. 알지. 히. 박수 한참.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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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솟아 넘어가는 천만춤 너만은 지 몰라요 세월아 가지는 말아 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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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 집사람을 소개합니다 술 먹었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알았어 카메라 앉지 말고 멀지 마세요 울어 보지 마세요 내 방을 멀지 마세요 알아듬는 천만춤 차가고 오는데 영혼의 나이가 따라오네요 조화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도 왔는데 지나간 시원의 서러운 눈물 세상 넘어가는 전진 다른 줄 몰랐는데 세월아 가지 말아라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도 왔는데 지나간 시원의 서러운 눈물 세상 넘어가는 전진 너 가는 줄 몰랐는데 세월아 다시 말아라 세월아 가치를 말아라 세월아